1. 카니발 출고까지 얼마 안 남았나요? 그럼 신차검수부터 시공 받으셔야죠. 일반샵 패키지, 아트원 패키지 카니발만 전문적으로 20년 이상의 노하우가 남긴 기술력 카니발 신차 아트원에서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아트원과 함께하는 신차 패키지 다른 촬영은 안됩니다. 아빠들의 드링카를 위한 최고의 첫 시작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아트원 카니발 신차 패키지 소개하겠습니다. 아트원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4가지 신차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과 패키지입니다. 오늘은 가장 인기 있는 신차 패키지 3번 시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선팅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Z로 시공하였습니다. 최대 TSER 80%라는 솔라가드 필름 중 가장 최고의 열 차단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면은 30%의 농도로 시공되었습니다. 1열, 2열, 3열 트렁크는 15% 농도로 시공되었습니다. 솔라가드 노블레스 Z는 반사필름으로 빛을 받았을 때 차를 고급스럽게 돋보이게 합니다. 또한 시인성도 좋아 많은 분들이 찾는 필름 중 하나입니다. 차량 보호필름 3종입니다. 도어엣지, 도어컵, 주유구, 가장 손이 많이 닿는 부분으로 보호필름을 붙여 미리 스크래치를 방지해줄 수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입니다. 신차 출고 바로 작업해주면 좋은 유리막 코팅입니다. 세차의 컨디션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솔라 전체 바닥입니다. 이번 연도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작업으로써 차량 무게 증가에 대한 이슈가 없으며 인체에 전혀 무해함과 동시에 뛰어난 정숙성과 단열로 인한 승차감 개선과 연비절감 효과까지 방음, 방진, 방청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이솔라지입니다. 카니발처럼 큰 차의 직문 소재 바닥은 단점입니다. 그 큰 바닥에 아이들과 탑승자의 먼지나 과자 부스러기까지 청소하려면 힘도 돌고 그렇다고 잘 닦이느냐 이러한 모든 걱정은 이제 안하셔도 됩니다. 방수까지 겸비한 모노룸 장판 이제는 청소도 간편하게 빈틈없는 깔끔한 마무리로 폐차 때까지 매끄러운 바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하는 엠보싱 바닥재입니다. 차량 바닥에 맞춘 입체 패턴화 작업으로 들뜸 현상, 밀림 현상을 줄였습니다. 아트원의 대회 히트 상품 10대의 카니발 중 7대는 장착이 되어 있는 아트원 목베개 훅이나 판매량만 본다면 장점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 정도의 만족스러운 상품입니다. 부드러운 누브리노 원단으로 제작되는 아트원 목베개입니다. 운전할 때 목보호 및 편안함을 높여줍니다. 있으면 아주 편한데 없으면 허전한 아트포켓입니다. 카니발의 다양한 수납공간에 더욱 활용성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3개의 포켓으로 다양한 물품을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는 아트포켓입니다. 모던한 디자인으로 깔끔한 실내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로 진행되는 최고의 신차 검수 카니발 하나만큼은 20여 년 이상의 작업을 통하여 쌓아온 기술력과 꼼꼼함으로 검수를 진행합니다. 신형 4세대 카니발 출고 그리고 꼭 필요한 작업들 카니발 전문 아트원 신차 패키지를 통해 완벽한 작업을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카니발만 연구해온 아트원 차량 입구부터 출고까지 믿을 수 있는 작업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아트원 신차 패키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